그동안 제가 그 카메라 장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. 거의 뭐 한 15평 가까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장비 얘기를 너무 하는 거 아니냐. 이제 저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뭐 어차피 얘기하던 거 나머지 이제 끝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일 있으실 거예요. 발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 줌 렌즈에 대해서 그 평가하기를 게으른 렌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. 왜냐하면은 스스로 그 피사체 앞에까지 걸어가거나 아니면 화각이 너무 바짝 들어갔다 싶으면 뒤로 좀 물러서고 이런 행위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링만 돌린다고 해가지고서 이 게을러지기 딱 좋은 렌즈다. 그래서 이제 게으름 렌즈라고까지 예전에 어떤 사람은 평가하는 것을 제가 그 책에서 좀 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말에 그 개인적으로 전혀 동의를 안 합니다. 왜 그러느냐면요.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만의 그 시각으로 일방적으로 어떤 한 가지의 그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좀 분명히 무리가 따른다고 보거든요. 이런 발줌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한번 좀 제가 그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좀 잘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그 알려드릴 내용의 정확한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발줌 현명한 선택인가 이 발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에요. 수십 년 전서부터 내려오던 얘기고 어쩌면 줌 렌즈가 탄생을 했을 무렵서부터 이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이 줌 렌즈의 여기서 그 특성에 대해서 그 파악을 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. 이 발줌이 있잖아요. 이거 함부로 쓸 일이 아닙니다. 자 여기에 그 피사체가 하나 있습니다. 살짝 이제 언덕이 이렇게 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. 우리 그리고 여기가 평지에요. 그리고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여기 괜찮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화각을 딱 들여다보니까 좀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한번 좀 가까이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. 맨 처음에 본 장소는 여기고 여기고요. 이렇게 가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화각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.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봤죠. 그리고 또 그래도 모자라네. 그래서 이만치 또 가봅니다. 그리고 또 이만치 가봅니다. 가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화각은 나왔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사진 찍는 걸 포기했습니다. 자 왜 그랬을까요? 이 제가 각 지점을 지금 그 표시를 했잖아요. 이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. 왜냐? 여기서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화각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앞으로 가보니까 약간 바뀌어. 그러나 여기보다는 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해를 해요. 근데 여기에 가보니까 확 바뀌기 시작을 해요. 그래도 어찌됐건 본인이 화각이 안 나오니까 좀 더 앞으로 가봅니다.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화각이 이렇게 나왔어요. 이렇게.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? 밑으로 위로 치게 되는 거예요. 자 발줌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.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요. 그게 한 20년 이상 된 얘기일 거예요. 저는 이제 캐논을 썼고 제가 아는 형님은 펜탁스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서 그분이 펜탁스 렌즈하고 그 펜탁스 LX를 가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그 SMC 커팅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. 그 SMC 코팅 굉장히 그 좋은 코팅입니다.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했죠. 형 내가 어디선가 뭘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80-200 가지고도 안 되더라. 내가 그랬어요. 어떻게 안 됐냐? 그래서 80-200으로 하니까 전혀 그 화각이 맞지가 않고 너무 넓어서 좋은 장면인데 내가 찍지를 못했다고 그랬더니 에이 넌 발줌도 모르느냐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형 발줌이 뭔데? 그랬어요. 제가 그 발줌이 뭔지도 몰랐었습니다. 걸어서 네가 좀 더 앞으로 가서 찍으면 될 거 아니야?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는데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럼 화각이 바뀌겠더라고요. 내가 이제 사진 얼마 배운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감히 이제 형한테 얘기하기도 그랬지만 제가 일단 궁금한 거는 저는 알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. 저는 그래서 예전서부터 제가 만약에 맥히거나 아니면 모르잖아요. 그러면 그게 알게 될 때까지 막 파고들었어요. 그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형한테 물어본 게 형 근데 내가 본 위치가 위치가 여기인데 내가 발로 걸어서 가면 밑에서 위로 봐야 되잖아.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형이 저한테 그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나 봐요. 그래서 그건 또 그때 맞춰서 찍으면 되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. 맞춰서 찍으면 되지 이거 맞는 얘기예요.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.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애초 최초로 본 그 화면 그 화면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.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. 촬영을 나갔을 때 내가 본 위치에서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딱 나타나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서 찍어야 됩니다. 그 장면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요. 자기가 본 자리예요. 본 자리에서 찍고 거기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찍고 싶을 때 가까이 가기도 하고 뒤로 빠져보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보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렌즈 화학이 맞지가 않다는 이유로 발중을 해서 앞으로 가버리잖아요. 그러면 이 피사체 상태가 변합니다. 어느 정도로 변하느냐면요. 디테일 변하죠. 컬러 변하죠. 노출 변하죠. 구도 변합니다. 전부 다 변해요. 노출까지 변한다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. 여기에서 보는 노출하고요. 이 각 지점에서 보는 노출이 달라집니다. 왜? 이 나무의 크기가 달라지고 하늘 면적이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실외다 그랬었을 때는 이 구름이 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구름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고요. 빛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만약에 화각의 초점거리가 짧다. 그러면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이런 익스텐더 있지 않습니까? 1.4나 2X나 이런 거라도 장착을 해서 찍으시길 바랍니다. 단 줌 렌즈에 대한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마세요. 화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. 어떤 사람들은 크롭이나 트리밍을 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. 크롭이나 트리밍을 자주 하면 사진 실력도 늘지도 않고 그리고 안 좋은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오래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죠. 그런 이유로 가급적이면 크롭, 트리밍 이걸 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약간 화질이 떨어지더라도 이 익스텐더를 제가 권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. 자기가 그 한 장의 사진 안에 그 완성도를 높이는 습관을 몸에 아예 그냥 배게 해야 됩니다. 자기한테 좋은 습관이 몸 안에 스며들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. 그 실력이 나와버려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크롭이나 트리밍을 하시지 마시고요. 그 렌즈 가격이 만약에 비싸가지고서 뭐 사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단 렌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1.4X나 이 2X, 숫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완성도가 어느 그래도 확보가 되는 그런 사진을 주로 그 찍으시기 바랍니다. 먼저 양해 말씀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특정인을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발중을 하라고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저는 그래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저런 얘기를 많이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 오래전서부터 이 발중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 오래전서부터 사진 찍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촬영 경험이 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 만약에 촬영 경험이 많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그 어린아이들도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알고 난 그 내용을 갖다가 자랑삼아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로서는 자기가 알아는 게 굉장히 신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알고 자랑삼아서 주변에도 얘기하고 어른한테도 얘기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. 그렇듯이 저는 이 현장 경험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당부드리고 싶 정말 당부드리고 싶거든요. 본인이 알고 있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. 그 발중에 대한 문제점을요.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봤다면 아까 제가 여기 그 위치에 따른 그 피사체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. 이렇게 각 지점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괜찮을까? 이 생각만 한 번 해봤다 하더라도 이 발 좀 하라고 막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. 물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봤어요.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거야. 이걸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아마 구도만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구도, 노출 뭐 다 변해요. 다 전부 다 변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그런 당부를 드리고요.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. 뭐냐면요. 스튜디오 사진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은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스튜디오를 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이런 분들 아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. 스튜디오라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? 스튜디오라는 이 공간이요. 위에서 내려다본 이 평면도인데 이 스튜디오의 공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찍는다. 근데 잘 안 돼. 그러면 이 촬영 테이블이나 아니면 배경을 갖다 이 가운데로 옮기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여기서 찍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요. 자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으셨죠? 이 스튜디오라는 이 공간 안에서 발줌으로 인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. 이걸 갖다가 촬영 현장 즉 필드 여기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 얘기를 제발 좀 하지 마세요. 이거 현장에서 찍는 사람 이거 골병 들게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약간 흥분하는 게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필드를 굉장히 많이 띄웠고 필드에서 고생도 많이 해봤고 속된 얘기로 친구한테 제가 목숨 걸고 찍는다는 얘기까지 들었었어요. 너 당신 그러고 찍다가 큰일 난다고 저 그러고 다니면서 필드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근데 풍경사진 촬영한 사람들이 만약에 발줌을 한다.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. 그리고 이 발줌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촬영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그랬잖아요.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익스텐더라도 장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해낼 이 기회가 딱 이때였어. 공교롭게. 왜? 뒤에 구름도 기가 막혔거든. 내가 원하는 구도였거든. 그래서 발줌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뛰어갔더니 구도도 안 나오고 여기 있던 구름은 다 흩어져 버리고 현장에서 촬영하는 사람을요. 피사체를 찍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촬영자의 입장이라고 하잖아요. 남들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그거의 문제점은 뭔가 발줌을 했었을 때 이렇게 하면 구도 틀어지지 않나? 이런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의문이라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지 않잖아요. 현장에 나가서 고생만 무지하게 합니다. 이 고생을 무지하게 해가지고 그나마 얻어지면 다행인데 얻어지지도 않고 이러면 촬영 나간 의미도 없고 이 발줌이라는 거 이거 해봤더니 이거 뭐 나한테는 안 맞더라. 이런 거를 만약에 알려고 터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. 최소한 1년 걸릴 겁니다. 1년. 정말 걸려요. 아니면 자주 촬영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2, 3년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빠른 사람은 한 방에 알아낼 수도 있지만 보통 한 최소한 3개월에서 1년은 좋게 걸려요. 이 시간 다 까먹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발줌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발줌을 해서 이게 해결될 상황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시고요. 만약에 정말 이 발줌에 대한 문제점을 몰랐다고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이런 위치에 대한 의문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. 아니면 테스트라도 해보세요. 자기 우리 집 높은데 물건이 뭔가 있잖아요. 그럼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. 보고서 구도가 이래서 딱 맞아. 그럼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. 이렇게 그러면 피사체가 점점 높아지면서 구도가 틀어지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런 정도의 실험 정신이라도 좀 가졌었으면 아마 현장에서 나가서 이 발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 고생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시고요. 여러분들 이 발줌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. 그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발줌 정확히 좀 알아두시고 현장에서 나한테 맞게끔 적용이 만약에 된다면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익스텐더 저렴하잖아요. 얼마 안 가잖아요. 이런 거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시면서 내가 원하는 구도를 맞춰서 사용을 하시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